연호사 선입할 수 있고 남아있다! 어, 난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죽이는 거지. 은행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2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. 투미니의 룰이란. 투미니? 뭐야? 투미니가 뭐냐고 이 새끼야. 이제서서 죽어. 너 정신 감자부터 받아봐. 정상 아니야, 너. 그래요, 나 미쳤어. 연쇄살인범 양도수와 정일구. 둘 중에 단 한 명만 살릴 수 있어. 이동석이 노리는 거 보석 전시회야. 이따가 하나라도 까딱하면 머리통 날라갈 줄 알아. 이럴 시간 없다니까.